다 말해줬는데 뭘 또 물어보고 있어! 생각을 하지마! 아우 울어요! 돈도 없고 땀도 없대요! 아 나 이만큼 있어! 온통나게 큰 운이 왔다. 거둬하지 마세요! 참.. 참.. 참 힘들다. 굳, 치성, 부적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으세요. 네네. 이거에 대해 저는 팩트가 조금 궁금해요. 팩하면 죽는다. 팩하면 큰일이 난다. 라는 소리가 들더라고요.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. 이게 부적이라는 것도 그렇고 굳도 그렇고 치성이라는 부분도 너무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각자 선생님마다 실력님이 다 다르고 모시고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굳을 안 했을 때 성부를 못 보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안 좋게 될 수 있다. 우리 무속인 분들은 공수가 내려질 때 이쁘게 말을 들어서 말을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. 신령님들이. 끔찍한 말씀도 해주시고요. 단어로서 딱 굵직굵직하게 말을 해주세요. 그럼 저희는 이걸 풀어서 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. 인간말로. 근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. 그냥 예를 들어 볼게요. 제가 경험을 했었는데 어떤 손님이 오셨는데 목 위쪽으로 피가 쏠리면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. 그때 나온 말이 누가 목매달아 자살했네 그러는 거예요. 그래갖고 맞다고. 이 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남편이 3년 전에 목매달아 자살을 하셨대요. 그러고 나서 이분한테 절대적으로 이분은 구술하셔야 돼요. 천도를 하셔야 되고 남편이 아직 못 가셨거든. 어차피 못 가요. 자살한 분들은 극난 왕생이 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다가 그 조상님 전에다가 제발 부탁드리고 좋은 옷 입고 갈 수 있게 제발 빌어드리는 역할을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. 최대한 극난 왕생 하시고 올라가셔서 공부 많이 하시고 도 닦으시고 그렇게 사세요. 그러면서 얘기를 드리는 게 저희 하는 일인데 근데 이분은 수중에 돈이 없었어요. 돈이 없어가지고 저한테 300만 원. 진짜 저는 가격도 오픈해요. 300만 원에 해달래요. 그럼 내가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. 300만 원으로는 천도가 안 된다. 최소 어느 정도는 있으셔야 된다. 말을 했어요. 왜 어떻게 어떻게 왜 안 되냐. 그래서 나는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. 과일값 이렇게 들어가고 못해도 이렇게 해야 되고 국당 빌려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나 그래도 갔으면 이 정도 했으면 나 수고비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러고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듭니다. 하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럼 나 죽나요?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죽지 그러니까 말문이 탁 막혔어요. 지금 피디님처럼 말문이 탁 막히면서 그때 얘기가 딱 그때 스치는 거예요. 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길래 굿하고 부적하고 치성을 안 하면 나 죽는다는 생각을 하지? 그렇죠.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제가 느낀 거예요. 아 안 되겠다. 이거를 제대로 내가 여기서 작게나마 혼자라도 이게 굿을 안 하고 부적을 안 하고 치성을 안 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. 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니다.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네. 결론을 내린 게 이분한테는 어쨌든 제가 성부를 보실 수 있을 만큼의 재물도 차려야 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해드리지는 못했어요. 일을 해드리지는 못하고 그래도 초 영가초 있잖아요. 계속 계시면서 우한 주시지 마시고 마음 푸시라고 저 나름대로의 비방술을 해드렸 그러니까 혼자서 해드렸거든요. 그것도 아니라 제 마음 편하려고 한 거고 그렇게 해드려서 그래서 그분 대답에 제가 그냥 말씀을 못 드렸어요. 죽을 수 있냐는 말에 왜냐하면 보였어요. 죽지는 않더라도 아 나 이 말 해도 되나 방송에 괜찮아요. 사지가 마비가 되거나 이제 풍이 올 수 있다. 마비가 오는 풍이 올 수 있다는 공수를 받았다. 그 정도로 해를 끼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풀어서 천도를 해드려야 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모두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게 뭐냐면 굿이나 부적이나 치성을 안 하면 죽는 게 아니고요. 조상을 대우해 드리면서 나 잘 봐달라고 하는 인사잖아요. 그리고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좀 풀어달라는 치성이잖아요. 정성이잖아요. 그 부분인 거지 절대로 이걸 안 하면 죽는다? 절대 아닙니다. 이거는 진짜 아니에요. 그걸 그렇게 안 되게끔 하는 게 무당의 역할이고 이걸 해야 되는 사람이야. 돈이 없어. 그건 선생님들 재량 아닐까요? 돈 천원 받고도 해줄 수 있잖아. 그건 재량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건 재량이라고 생각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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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